책 읽어주는 미주놀. 앞으로 10년 부의 거대 물결이 온다. 1장. 앞으로 10년 가장 혁명적인 부가 온다.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것은 초창기에 낯선 모습을 잃어버려 그저 오랜 관습처럼 익숙해졌을 뿐일지도 모른다. 그 생경한 근원을 기묘하게 인간은 사과하고 의문을 품게 된다. 마틴 하이데거 철학자. 밀려들기 전은 생각도 하지 않는 쓰나미의 등장. 2008년 영화 아이언맨이 영화계를 강타했다. 만화 속에만 존재하던 슈퍼히어로는 문화적 시금석으로 우뚝 섰다. 아이언맨 시리즈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요소는 액션이 아니다. 그 정도는 슈퍼히어로 영화라면 기본이다. 오히려 주목한 건 천재 억만장자이자 바람둥이며 박예주의자인 토크 스파크라는 인물과 그의 연구실이었다. 이 책에서 다룰 증강현실, 인공지능, 3D 프린팅, 자동로봇, 사물인터넷 등 실제 기술의 대부분이 영화 속 토니 스타크의 연구실에 구현되어 있다. 아이언맨 시리즈의 첫 작품이 특히 매력적인 이유는 작품에 나온 기술이 허황되지 않고 충분히 실현 가능해 보였기 때문이다. SF 영화 같지 않은 SV 영화에 대한 관객들은 매료됐다. 5년 뒤에 세계적 수준의 전문가들을 등에 얻고 막대한 돈을 설비에 쏟아부은 현실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가 결국에는 세상을 놀라게 했다. 그가 설립한 여러 회사 중 하나인 스페이스X가 로켓 부품을 얼마나 빠르게 설교하고 제작하는지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바로 아이언맨의 모델이었던 거 아시죠? 조용히 다가오는 파괴적 혁신, 10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자. 공상과학 속 이야기는 기술에 푹 빠진 억만장자로 인해 현실이 됐다. 나아가 평범한 개인이 아이언맨의 연구실을 차리는 정도에 이르렀는데 그 과정에서 전문 지식은 거의 필요 없었고 역시 비용 천 달러가 채 들지 않았다. 아이언맨, 일론 머스크, 나아 그리고 앞으로 2층에서 다룰 사례를 보면 모두 5년에서 10년 정도로 가느다란 시간의 간격이 존재한다. 새롭게 떠오르는 기술이 연구개발 단계를 지나 곧 규모가 커지기 직전이지만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는 못한 시기다. 마케팅 용어를 빌리자면 얼리 어댑터와 얼리 메저리티 사이의 캐즘이라 할 수 있다. 카트너의 하이퍼사이클에서는 환멸의 괴곡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벤처 캐피털이나 기술 분야 전문가들은 이 새롭게 떠오르는 기술을 가르쳐 딥테크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딥테크란 과거에는 불가능했지만 오늘날에는 조금이나마 실현이 가능한 기술 그리고 미래에는 너무나 멀리 퍼지고 영향력이 커져 존재하기 전에 삶을 떠올리기조차 힘든 기술을 말한다. 딥테크 솔루션은 하나의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현실에 중요한 문제나 기회에 충실하도록 핵심 능력을 재창조하는 것이다. 딥테크는 파괴적이면서도 더 대중적인 하이테크 솔루션이 될까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정의에 비춰보자면 딥테크는 초기에 저평가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적절한 시기에 기회를 잡는 자가 승리하는 법이다. 딥테크 물결에 올라타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우리는 점점 기술이 중요해지는 세상에 살고 있다. 재무, 영업, 디자인, 물류 이외의 어느 분야에서든 기술이 세상을 집어삼키고 있다. 100여 년 전만 해도 공장은 최첨단이었고 조립 라인에 의해 가동됐다. 그리고 공장을 움직이는 사람이 곧 세상을 움직였다. 그 뒤 전기가 발명됐고 회사같은 비즈니스 구조가 등장했다. 그리고 나서 공급망 최적화가 이어졌다. 그 다음에는 금융 상품을 능수능란하게 사용하는 자들이 세상을 지배했다. 앞서 말했듯 딥테크는 아직 초기 단계인 기술을 뜻한다. 2020년부터 2030년까지 10년 동안 7가지 기술이 적게는 50조 달러, 많게는 200조 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 생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제부터는 이 거대한 물결을 얼마나 타고 번영하느냐, 무시하고 몰락하느냐의 게임이다. 지금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은 딥테크의 투자증. 물론 기술이 미래를 바꾸리라고 믿지 않는 사람도 많다. 그리고 그 중 누군가는 이런 생각 때문에 고통받는다. 최근의 기업 역사를 보면 기술을 활용하기를 거부하여 적절히 전환을 이뤄내지 않는 기업들의 사례로 가득하다. 시얼스만 해도 아마존의 등장으로 인해 100년 넘게 갖고 있던 주도권을 잃어버렸다. 아, 시얼스. 헐치는 라이드 쉐어링 수요 감소로 인해 결국 파산 신청까지 했다. 벤트카 회사죠. 내 경험에 따르면 비기술적 집단이 기술을 거부하는 일은 거의 유행처럼 만연해 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런 반발이 완전히 부당한 것은 아니다. 기술 우월주의에 기반한 유토피아적 전망이 계속해서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래도 빈대 잡으려다 초과 상관을 전부 태워지는 말자 딥테크가 떠오르는 사실에 무지한 경우 가장 큰 위험은 이 무지함이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훌륭한 말이죠. 무지함이 무관심으로 이어진다. 당신이 이제 막 스타트업을 시작했던 CEO이든 선구자적인 사상가든 평범한 개인이든 상관없다. 러다이어트적인 집단사고에 동조해서는 안 되며 어떤 사실을 믿고 싶지 않다고 해서 무시하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 나는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 기업과 정부의 몇몇 실무진과 함께 일한 바가 있다. 당시 내가 놀란 점은 접촉자 추적 기술에 반대하고 수동 프로세스를 지지하는 움직임이 꾸준히 있었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접촉 기술이나 노출 알림 기능을 갖춘 모바일 애플케이션을 반대하는 주장을 들어보면 대부분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었다. 그마저도 10년도 더 전에 어설프게 기술을 사용해본 경험에서 비롯됐다. 기술에 반대하는 의견 중 내 기억에 남는 주장은 알고리즘으로는 물리적 근접성 이상의 정보를 얻을 수 없으며 오직 인간만이 실제 필요한 맥락을 유연하게 제공한다는 것이었다. 어떻게 윙클보스 형제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 억만장자가 됐을까? 딥테크를 이해하면 좋은 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가? 윙클보스 형제의 사례를 들어보자. 쌍둥이 형제인 캐머리 윙클보스와 타일러 윙클보스는 어쩌면 당신에게도 익숙한 이름일 수도 있다. 페이스북의 탄생 시나리오도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등장인물이기 때문이다. 2010년대 초반 여러 책과 영화를 비롯한 미디어에서 이 하버드 출신 쌍둥이는 어떻게 묘사했는지와 별개로 윙클보스 형제의 말로 딥테크를 보는 예리한 시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산증인들이었다. 이 형제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운동에도 소질이 있어 올림픽 본선에 진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학창시절에 소셜려터크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고 결국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훔쳐 페이스북을 만들었다며 저커버거에게 소송을 걸었다. 2013년 윙클보스 형제는 비트코인 혁명이 도래하는 것을 보고 있었다. 경제학위가 있긴 했지만 깊이 있는 기술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어려웠다. 그러나 비즈니스를 알기 알맞은 타이밍과 알맞은 장소를 기가 막히게 찾아낼 줄 알았다. 그들은 비트코인 시세가 10달러 정도일 때부터 일찍 비트코인을 사들였다. 그 뒤로도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모았고 결국 전체 유통량의 1%가량을 소유하게 됐다. 이어서 인접 사업을 펼치고 비트코인 ETF 즉 기간 ETF 상장을 시도했으며 독자적으로 비트코인 거래소를 설립했다.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 기술과 커뮤니티를 지원하고자 탈중앙화, 디지털 화폐의 힘을 전파하는 홍보대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그동안의 투자는 결실을 맺었다. 2017년 비트코인 시세가 만달러에 이르렀을 때 윙골프 수영진은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 억만장자가 됐다. 10년 만에 엄청난 변화가 생긴 일이다. 만약 새로운 사업 분야의 수입원을 찾고 있거나 프로세스 효과성 향상이나 비용 절감을 도모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딥테크를 조사해봐야 한다. 딥테크를 이해하는 것은 경력을 향상할 뿐만 아니라 자본을 조단하는 데도 중요한 기회가 된다. 종합해보면 앞으로 10년간 딥테크 자본은 거뜬히 수조 달러 수준에 이를 것이다. 여기에서 붕괴된 기존 산업에 우리가 다룰 7가지 기술이 가져올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보자. 100조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경제 효과 경제적 효과는 단순히 시장 규모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1차 효과뿐만 아니라 2차, 3차 효과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스마트 온도계를 판매한다면 환율 같은 공급업체는 수익을 낼 수 있다. 이게 1차 효과고요. 한편 스마트 온도계를 사용한 고객은 공기조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게 2차 효과고요. 마지막으로 에너지 사용률이 감소한다면 세계적으로 석탄 화력발전소에 방출하는 탄소의 양을 줄일 수 있다. 이게 3차 효과. 즉, 내가 정의하는 경제적 효과란 모든 국가의 GDP를 더한 값으로 간단 용어로는 세계 총생산 GWP라고 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추정치가 천차만별일 때 어떻게 10년 뒤에 수치를 얻을 수 있을까? 어떤 기관에 따르면 2030년에는 인공지능 한 분야만 150조 달러에 달하는 GWP를 책임질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2020년 중반 주식시장 자본의 총합이 89억 5천조 달러였다. 3월 인터넷의 창출한 효과는 최대 100조 달러, 최소 10조 달러로 예상되기도 했다. 나는 통계학자 네이트 실버의 힘을 불려 설문조사를 조사하기 방식을 사용했다. 추정치의 평균을 산출할 때 각 기관이 그동안 보여진 정확성과 딥테크와 관련 지식에 근거하여 가중치를 부여했다. 그리고 명확하게 합의된 수치를 얻기 위해 과도한 이상치는 조정을 했다. 각설하고 2021년부터 2030년까지 7가지 딥테크가 산출할 경제적 효과 추정치를 보여주면 참으로 놀랐습니다. 잠깐만요. 그래프에 나온 값을 모두 더하면 10년간 경제적 효과가 110조 달러를 넘잖아요. 이렇게 외칠 독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앞으로 10년 동안의 기술 수용을 예측하는데 불확실성은 피할 수 없으며 이는 커다란 오차로 이어진다. 최선의 케이스로 보면 딥테크로 인해 250조 달러만큼 GWP가 증가한다. 돈이 넘치는 미래가 눈에 보이는 듯하다. 경제혁명을 일으킬 7가지 핵심 기술을 선점하라. 이제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들여다보자. 다가올 10년 또는 그 이후까지 규정할 7가지 딥테크가 이 책에 담겨있다는 사실을 당신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범용 기술이 탄생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지만 대개는 그 속도가 느린 편이다. 그러니 2020년대가 말도 안 되게 특별한 것이다. 최근 등장하는 범용 기술이 얼마나 많은지 놀라울 따름이다. 첫째 인공지능, 기계학습, 신경신경만, 딥러닝, 이외의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등 여러가지 벌써 지금 난리가 나고 있죠. 확장현실,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그리고 그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기술 애플이 우린 한거죠. 블록체인, 물론 암호화폐가 먼저지만 스마트계약, 분산원장기술, 초기 코인공개, 분자산, 자율조직, 제3신내기간까지 메타죠. 사물인터넷, 스마트기기, 스마트홈, 스마트CD, 웨어러블, 사물인터넷, 쌈사라죠. 자율주행차, 무인자동차 및 각종 자율로봇, 테슬라죠. 3D 프린팅, 대부분 적층 제조이나 약간의 컴퓨터 수치 제어, 절삭 가공도 포함. 3D 프린팅 하면 세계 최초의 우주인이었던 이소연씨 이전의, 외자였는데 이름이. 러시아에서 스파이 활동 혐의를 결국 마지막에 낙마하긴 했지만 그 친구가 3D 프린팅에 올인을 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양자컴퓨터, 아이온큐죠. 현재의 컴퓨터가 풀 수 없는 우주의 비밀의 열쇠가 되어줄 기계. 자, 출발해보자. 자, 일단은 7가지 딥테크가 각 장마다 하나씩 깊이 있게 소개될 것이다. 이 책에서 최대한을 얻고자 한다면 모든 장을 읽어야 하겠지만 어떤 기술에는 그리 흥미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어쩌면 당신이 이미 그 분야의 전문가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각 장은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예외로 다른 장이 언급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서 IoT 기기에 AI가 사용되는 인텔리전트 엣지처럼 고차원적인 융합을 논할 때 또한 분산 원장 기술이 단지 블록체인을 새롭게 포장한 이름임을 설명할 때가 그렇다. 각 장의 구조는 그렇다. 먼저 기술의 등장부터 역사를 다룬다. 그 다음으로 현재 기술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미래는 어떤 식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그 사례를 조명한다. 그 뒤에는 기술이 작동하는 원리를 깊숙이 파고든다. 마지막으로 현재 당면한 문제와 앞으로의 과제로 끝냈는다. 다시 말하지만 이 책은 혁신적인 법에 관한 논문이 아님을 기억하길 바란다. 내가 원하는 바는 지식의 토대를 전달하여 독자들이 스스로 기술을 비교하고 트렌드를 파악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꿈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섣불리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거나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제시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랬다가는 독자들이 이 책의 제안에 너무 얽매여 자유롭게 사과하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 책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곤란하다. 인공지능 기술은 복잡해서 어렵고 IoT 기술은 너무 광범위해서 어렵다. 양자 컴퓨터를 다룬 팔짱은 더 심각하다. 몇 년에 걸친 물리교육 그리고 MIT 수업을 비롯한 특별 과정에서 배운 개념이 녹아있다.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 IBM, D-Wave와 함께 직접 실험한 내용도 빠뜨리지 않았다. 자 2장입니다. 오늘 2장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규모와 속도의 경쟁이다. 인공지능 비즈니스, 자동화 트렌드부터 초거대 AI, XAI까지 AI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CEO 사티아 나델라 바둑판을 벗어나 일상생활하는 진짜 AI 인공지능 분야가 언제 탄생했는지를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18세기 후반 한 사건이 적절한 출발점이 됐듯하다. 1769년 헝가리의 발명가 볼프강 폰 캠벨린이 향후 마리아 테레이자를 위해 투르크라는 체스 기계를 구원했다. 당시는 각종 시계 장치가 대중적으로 발달하던 때였는데 투르크는 그런 장치와 달리 체스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을 만큼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가진 기계로 이름을 날렸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투르크의 비밀은 기계 안에 인간이 숨어있었다는 것이었다. 투르크는 가짜였지만 투르크 덕분에 생각하는 기계라는 개념이 잠시나마 널리 퍼질 수 있었다. 시계를 빠르게 돌려 1950년으로 가보자. 2차 세계저대냐는 암호 해석제로 활동했으며 현대 컴퓨터 과학의 창시자인 앨런 튜닝이 학술지 마인드의 논문 계산기계와 지능을 기고했다. 이 기념적인 논문에서 그는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개념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 간단히 튜링 테스트라고도 불린다. 튜링은 이 문제를 실질적인 관점에서 바라봤다. 인간으로 하여금 컴퓨터가 실제로 사고한다고 믿게 만들 수 있다면 기계도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갖췄다는 것이다. 수십 년 동안 컴퓨터 과학자들은 인공지능이 눈앞에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인간 수준의 AI를 동경하던 이들에게 실망을 안기며 사라지곤 했다. 1957년에 이르러서야 최초로 인공신경망이 고안됐다. 이 AI의 겨울은 1980년대 후반부터까지 이어졌다. 물론 다른 형태의 AI 연구도 꾸준히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예로 기호 논리학에서 탄생한 전문가 시스템, 진화에서 영감을 얻은 유전 알고리즘, 퍼지 논리의 수학의 근거한 통계학 등이 있었다. 그러다 무언가 변화가 일어났다. 1997년 IBM의 딥블루가 체스 그랜드마스터 가리 카스 파루프를 이긴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의 충격은 일시적이었고 딥블루는 금세 진짜 AI로 인정받지 못했다. 체스만 둘 줄 아는 기계가 얼마나 범용적으로 쓰이겠느냐는 의문 때문이었다. 그대로 몇 년에 걸쳐 컴퓨터는 점점 정교하고 복장한 게임에서 인간을 이겨나갔으며 튜닝 테스트를 통과한 사례는 없었다. 2014년 6월 7일까지 이때도 여러분 정말 대단했죠. 체스를 저도 기억이 납니다. 체스 게임에서의 승리는 그저 커다란 컴퓨터 하드웨어를 바탕으로 교묘하게 수학적 트릭을 구수한 결과라 폄하하기도 했다. 경우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게임은 너무도 복잡해서 경우의 수를 계산하기도 불가능하다. 바둑이 대표적이다. 바둑은 19 곱하기 19 격자 위에서 백돌과 흑돌이 겨루는 얼핏 단순해 보이는 게임이다. 그러나 AI를 사용하지 않고 최저 개수 하나를 계산하려면 현대 컴퓨팅 인프라를 동원해도 엄청나게 오래 시간이 걸린다. 대신 인간의 두뇌는 단 몇 조 만에 훌륭한 수를 떠올릴 수 있어서 역시나 인간이 컴퓨터보다 더 유리하다고 여겼다. 하지만 2016년 3월 알파고가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프로 바둑기사 이세돌에게 승리를 거두었다. 연구자들은 기술을 범용화하여 더욱 우수한 알파 제로를 개발했다. 알파 제로는 다른 여러 게임에서도 인간을 능가했는데 이번에는 분명 딥블루트와 분위기가 달랐다. 어느 누구도 진짜 AI가 아니라는 말을 쉽사리 하지 못했다. 이번에는 정말 무언가 달랐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 이세돌 프로가 한 번은 이겼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그 당시 알파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정교해져서 이제는 뜨면 한 번 더 못 이깁니다. AI는 자동화 작업을 하고 인간은 더욱 인간다운 일을 한다. 다가올 수십 년 동안 인공지능이 영향을 끼치지 않을 분야는 거의 없을 테다. 와, 솔직하죠? AI 혁명은 인간이 해왔던 인지적 작업과 육체적 작업을 계속해서 대체할 것이다. 그렇다고 AI가 단숨에 모든 산업을 자동화할 가능성은 낮지만 수많은 작업이 인간과 AI가 협력하는 가운데 자동화될 것이다. 농업은 획기적인 시도를 하기 좋은 분야다. 그렇죠? 농업. 코봇이 만든 물건을 아마존에서 보관하고 외모가 옮긴다. 크, 참 엄청나죠? 눈에 보이지 않도록 강력해지는 방위산업. 군사 분야에서 AI는 너무나 매력적이어서 모른 채 넘어가기가 어렵다. 정부에서처럼 정부에서부터 천전장까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완벽하게 알고 있는 데다가 로봇과 결합하면 아군 사상자가 나오지 않게 할 수가 있다. AI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산업은 서비스업이다. 여러분 우리가 벌써 식당 가면 이제는 AI 서빙 로프트가 서빙을 하죠. 개인과 조직이 일 방식을 바꾸는 AI 솔루션. 사무직만큼 좋은 일이 있을까? 실내에서 편안한 의자에 앉아 일할 수 있고 일정도 보통 잘 변하지 않고 합리적이다. 내 생각 너무 많이 드러내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사무직은 날씨의 영향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신체적으로도 고되지 않다. 그리고 분야가 아주 다양하게 나눠져 있어서 실제로 하는 일은 직합이나 전문 지식에 관계없이 비슷하다. 대부분 컴퓨터를 사용하며 휴대전화 등 다른 기기를 사용하기도 한다. AI는 이런 사무업무를 훨씬 쉽게 만들어준다. 내가 처음으로 사용해본 AI 비서는 XAI였는데 사용하자마자 널 속에 푹 빠져들었다. 이메일 기반의 챗봇은 기존의 행정비서가 처리하던 모든 일을 자동화했다. 요즘 우리가 어디다 전화하면 서비스업은 AI가 다 챗봇이 응답하죠. 빅테크들의 다음은 격전지 헬스케어, 법조계, 금융계. 예전이나 지금이나 부모는 자식이 의사나 변호사 또는 소위 금융맨이 되기를 바란다. 모두 높은 수준의 교육과 지능이 가능하며 안정적이고 고소득적인 직업이다. 그러나 이런 전문직도 서서히 다가오는 AI 혁명을 피하기란 불가능하다. AI가 작성한 기사, 작곡한 음악, 그림, 그림을 소비하는 사람들. 얼마 전에 소라. 앞으로 연평균 성장률이 50% AI 금강에 투자하라. AI의 한 줄기인 기계학습, 머닝러신이 붐을 일으키면 AI는 학술적인 대상을 넘어 실제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술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빅3의 하드웨어 각축전. 구글이 텐서플로우를 성공시키는 방법. 기계학습 세계에서 구글이 얼리무버였음은 분명하지만 구글이 도입한 개념과 도구는 대부분 다른 곳에서 개발됐고 심지어 구글보다 더 나은 경우도 많았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 IBM 등 다른 여러 기업이 토치라 불리우는 오픈소스 기계학습 라이브러리를 함께 개발하여 2002년에 공개했지만 실제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는 친절히 알려주지 않았다. AI의 겨울을 지나 돈이 넘치는 투자자. 어떻게 인간의 인공지능을 사람처럼 키웠는가. AI는 단지 세상을 잘 표현하기 위해 고안된 전통적인 통계학에서 출발했다. 그러다 끊임없이 진화하여 정교하게 예측을 하고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알려주더니 결국에는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수준에 도달했다. 이런 기능을 발전하는 데 필요한 도구는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면에서 점점 인간과 비슷해졌다. 더 완벽하게 알고 싶은 궁금증의 발견. 가장 기본적인 용어로 기술하자면 통계학의 목표는 모델을 만들어 이미지의 값을 추정하는 것이다. 출원, 확률, 빈도, 데이터, 과학, 기계학습, 인공지능, 그리고 인간지능까지 모든 개념은 근본적인 문제, 즉 완벽하게 하기 위한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다. 사실 통계학은 최초의 인류가 관찰을 대상으로 가설을 수립하던 때부터 시작이 됐다. 확률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으로는 빈도론과 베이지안이 있다. 파블로프의 개는 대중의 가장 잘 알려진 실험일 것이다. 그러나 이반 파블로프가 종을 울리기 몇 년 전 에드워드 시온다이크가 효과의 법칙을 제창했다. 이는 어떤 행동을 한 결과가 만족스러울수록 그 행동이 되풀이되기 쉽다는 법칙으로 조작적 조건, 형성, 연구의 발판이 되기도 했다. 여러분, 효과의 법칙, 어떤 행동을 한 결과가 만족스러울수록 그 행동이 되풀이되기 쉽다. 그래서 첫 번째 먹고, 두 번째 먹고, 세 번째 따라 들어가서 홀라당 날리는 거예요. 주식 투자에서 말입니다. 가속화되는 미래 산업에서 인간담을 지키는 법, AI의 부족한 점을 해결할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인공지능도 차별할 수가 있다. 불을 지배하는 자들, 불을 빼앗기는 자들. 이 새로운 기계는 오늘날 산업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다. 그리고 공장에서 일하는 단순 노동자의 경제적 가치를 떨어뜨려 결국에는 고용할 필요조차 없는 수준으로 만들어볼 것이다. 우리는 엄청나게 잔혹한 산업혁명을 목도할 것이다. 인공지능도 철학과 윤리를 공부해야 한다. 스타트랙에는 코바야시 마루라는 테스트가 나온다. 애초에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의 피험자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알아보는 테스트다. 우리가 살면서 실행 가능한 선택지가 전혀 없는 상황을 마주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게다가 코바야시 마루는 너무나도 철학적이고 도덕적인 딜레마를 다루었기에 커크 선장이 해법을 차지했을 때 관객들은 열광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컴퓨터가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세상이 점점 다 가까워지고 있다. 인간은 컴퓨터가 결정의 순간을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미리 프로그래밍 해줘야 할 것이다. 2004년 개봉한 영화 아이 로봇은 아이작 아시모프가 쓴 동명의 소설집을 원작으로 만들었다. 영화 속 미래 사회에서 인간은 인공지능을 갖춘 안드로이드 로봇과 공존하며 지낸다. 주인공인 스프너는 한 소녀와 함께 당한 교통사고에 크게 영향을 받은 사람이다. 자동차 두 대가 다리에서 떨어져 물에 빠졌는데 한 차에는 소녀가 다른 차에는 성인이 스프너가 타고 있었다. 마치 지나가던 로봇이 구조를 위해 물에 뛰어들었으나 단 한 명만을 구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로봇의 선택은 스프너였다. 소녀보다 그의 생존 확률이 더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로봇은 스프너를 차에서 끌어냈고 그는 소녀가 가라앉는 모습을 공포의 질린 채로 지켜봐야만 했다. 만약 인간이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아마 어린아이를 구하려 했을 것이다. AI가 인간과 똑같은 결정을 내린다는 보장은 없다. AI는 마법처럼 보이지만 아직 기본적인 상식이나 연민의 감정을 제대로 갖추지는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런지 인간이 먼저 가르쳐줘야 된다. 그렇죠. 감정. 더군다나 기계의 인지능력이 성장하면 언젠가 우리의 도덕률에도 의문보가 붙는 순간이 올 것이다. 인간처럼 생기고 말하고 행동하는 안드로이드 로봇에게 어떤 권리가 부여되겠는가. 영화 AI는 이 무거운 질문을 다룬다. 이 영화 역시 원작 소설이 있으며 인간을 사랑하도록 프로그래밍된 소년 로봇 데이빗이 등장하여 세상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려진다. 누군가는 데이빗을 사람처럼 여겨 인간아이와 동등한 가치를 부여한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데이빗의 항변에도 아랑곳하지 않으며 인공적인 존재의 권리란은 없다고 믿는다. 이 이야기가 그린 영화 속 이야기로만 보인다면 MIT의 퀘스트 프로젝트를 살펴보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걸 배우는 인간아이처럼 지적 수준이 점점 높아지도록 인공신경망을 쌓는 프로젝트다. 두뇌가 외부 신으로 어떻게 감각, 인지, 인식, 이해 그리고 어쩌면 인식 그 자체로 변하는지 밝히기 위해 프로젝트도 여럿 존재한다. 진정한 산업혁명의 꿈. 블록체인 같은 최신 기술들과 달리 오늘 기업 현장에서 AI 도입은 고민거리조차 되지 않는다. AI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인공지능의 경제적 혜택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우리가 이 흐름에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하기에는 전혀 늦지 않았다. AI에는 부정적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긍정적인 면 또한 아주 많다. 특별히 사회적 요소까지 고려할 수 있다면 진정한 산업혁명의 꿈이 실현될지도 모른다. 개인에게 더 많은 자유시간이 생겨 각자의 관심 분야에 집중할 수 있는 세상이 펼쳐지는 것이다. 누가 주 50시간을 일하고 싶어 하겠는가? 다라면 잔들깎이 로봇에게 정원을 맡기고 AI 비서에게 이메일 작성을 맡기고서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것이다. 앞으로는 농사일을 완전히 자동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화학약품에 대한 의존도 줄일 수가 있다. 군사작업 역시 간소화할 것이며 인간 사상자의 수는 줄어들 것이다. 지상에서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도 얼마든지 자동화가 가능하다. 그럼 운송비와 함께 탄소 배출량 또한 감소성이 되고 공정의 인간의 계획이 크게 줄어 이윤이 더 많이 남을 수도 있다. 폰 캠펠렌과 달리 우리는 결국 투르크에서 사람을 꺼낼 수 있게 됐다. 이제 역사상 처음으로 탈희소성 사회가 펼쳐질지도 모르겠다. 여기까지가 이 책에서 다룬 AI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3장 다음 시간에는 바로 가상현실, 증강현실, 메타버스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변함없이 저희 책읽어주는 뮤지노래 도서원으로 동참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옆에 민옥씨들도 많이 주문해주세요. 한글자막 by six